주제도 첫 번째 주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심이 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고심이 깊겠습니까 지금 국정을 돌보기에도 바쁜데 추석 전에 민심도 잡아야 되고요 그런데 금요일에 그런 사태가 터지고 나니 여당의 비대위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제는 뭐 국회의 협력도 없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너무 바빠요 안 그래 지금 몸이 한 개도 지금 모자라 죽겠는데 지금 민심은 또 어떻게 잡을 것이면 얼마나 고심이 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조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국정지지도 바로 띄워주세요 그렇습니다 평균을 보면 올라갔어요 3주차와 4주차 보면 1.4%포인트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요일별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일별로도 돼요 요일별로 보여주시면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빠집니다 35.7, 33, 32.6 목, 금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사실은 정확하게 몇 시에 발표가 있었죠? 금요일에 사실은 2시 전후? 그 정도요? 네, 12시 12시 낮부터 오전부터 사실 이제 그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제가 오늘 이제 자료를 배평해서 기자들에게 이제 컷테이션, 컷트 오늘 리얼미터 자료를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 리얼미터는 항상 주간은 단위로는 주간 전체 에버를 내는 거고요 또 일간 흐름, 주간과 일간을 후분해서 좀 봐달라고 왜냐하면 주 중반에 큰 이슈가 터져버리면 에버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흐려봤을 때는 주간단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강후약 윤 대통령 국정평가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로 보면 전강후약을 보였고요 민주당까지 포함하자면 트리플업 현상을 보였어요 다 올라갔다? 그렇죠, 보통 통과, 국정평가와 여당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이제 여당, 일야당, 일야당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데 셋 다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진영결집이 있었다 이제 선거 시기에 흔히 보입니다 선거 시기에 흔히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 특징이 뭐냐면 전강후약이다와 트리플업이다 당연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대도 있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전강후약을 보였어요 먼저 국정평가와 국민의힘 지지를 보자면 사실 휴가 이후 추세선이 정배열 보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지면서 30 지난번 우리 총기관은 배종산 소장 같은 경우 이야기하기를 300m 협치 그러면 30은 찍고 400m 하면 40도 본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실제로 협치, 안보, 경제 민생 이러면서 다름 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적어도 지지층 안에서 진영 안에서는 뭔가 좀 시그널을 적고 진영 안에서는 좀 호응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감소했거든요 하루 사이에도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체리 따봉 사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3일 사이에 10% 이상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을 때 결국 이 전강후약을 보였던 요인 요인은 결국 뭐냐면 이제 이준석 탄호사 누출 사건도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 팬카페 일정에서 사실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랬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합쳐도 금요일 있었던 법원 판결만큼도 못하고 그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건 심지어 불붙고 이제부터 터질 일만 어디서 얼만큼 터질 일은 모르겠지만 터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오늘 리얼미터 결과를 총평 내지는 전망까지 덧붙였습니다 함께 총괄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두 분의 해석도 다르겠습니다 이 결과 분석하면서 리얼미터를 한 번 더 야간 쳐야 될 것 같아요 매주 나오실 때마다 야간을 치시는 게 나온 김에 정당 지지율 좀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율 보여주세요 아니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나 더불어집니다 한 게 뭐 있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배철호 위원님께 제발 두 문항 늘어나는 게 큰 돈 차이가 아니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독립적으로 물어보고 더불어민당도 자체적으로 좀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절반이 지금 더불어민당 잘했다고 박수 신다는 이야기를 믿을 국민들이 누가 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두 정당 다 제가 봤을 때는 20%도 안 돼요 실제로 긍정평가를 내릴만한 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는 하시되 각각에 대해서 좀 물어보라는 말씀 주시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이 참 지지율에 있어서 우리가 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떨 때는 고민스럽기도 해요 어떨 때는 모르겠어 그냥 저는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 변화된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 그런데 갤럽에서 1%포인트 차이 났는데 그거 가지고 막 해석이 A4 두세 페이지가 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떨어졌던 지지율이 어떻게든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됐든 지금 그리고 더 떨어져 나갈 지지율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단원서 나왔다고 해서 이준석 판결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그럼 32.6이 앞페이지 보여주세요 지금 주간? 주간 주간으로 보여주세요 33.6이 빠지면 뭐 빠지면 20%대 후반이겠지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미 63.3이면 빠질 게 왠간히 빠졌어요 우리 사투리로 왠간히 빠졌어 지금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뭐 등락이다 어쩐다 할 이유도 없는데 저는 이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거의 뭐 바닥 상태인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안 자체가 지금 이제는 영향을 줄 만큼 줬어요 더 줘봐야 뭐 1, 2% 주겠지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마치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보듯이 윤 대통령 지지율처럼 계속 올라가는데 잘해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됐잖아요 유명 대첩이야 또 이제 결집하고 있다는 말씀 물고 뜯고 난리예요 사법적 뭐 수사 한쪽은 수사 한쪽은 사법 배우자 역대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김건희 김혜경 그리고 역대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이나 당대표 제일 야당 다수당 대표의 지도자의 불안한 발언가 이런 걸 보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전쟁이다 이 지지율도 곧 전쟁이 돼서 전쟁 지표가 나올 것 같아요 이윤영 소장께서는 지금 일단 자꾸 윤명 대첩 얘기하시는데 그게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돼서 강한 대립점을 세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아웃복서 형태 행보를 취할 수도 있어요 치고 빠지는? 아예 치질 않는 거죠 아예 치질 않고 계속 화해하고 협력하고 통합 행보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회담 제의한 겁니까? 그렇죠 바람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지금 당대표는 싸움을 피하는 쪽이 훨씬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갈 것이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윤명 대첩을 만드는 사법적인 행보를 취한다 그렇게 되면 전선이 그러면 여당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음 2년 뒤에 총선에서 이거 완전히 심판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체 여름은 그렇게 보고 저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 패턴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결국 특징적인 거는 당 지지율이 더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전국의 주도권은 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저 비대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핵관의 핵심, 자기 친구, 믿을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친구 왜냐하면 저 당이 지금 저 상황이면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윤비윤이 지금 밀치단결해서 대통령한테 더 이상 당에 개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MBS 조사는 34%가 되는데 2주씩 하는 조사라서 조금 격차가 2주면 벌써 강산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그걸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고 갤럽하고 지금 리얼미터를 비교해 보면 리얼미터 ARS가 더 높아요 이거 지금 기존의 패턴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도 여론조사에 응하기 시작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45%나 되잖아요 ARS에 조금 더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기 시작했고 국민의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조금 더 응답을 ARS 쪽에 많이 해준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세 분 다 존경하고 사랑하시잖아요 경혜하는 이현영 소장님 이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분석에 바람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원해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전쟁을 원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 리스크가 오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은 80조를 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지금 전국 상황에서는 전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만액이나 아, 만유... 해글롱만... 반윤이나 비윤이 올라설 수 있다 에이, 천만부당한 이야기죠 그거는 만부당, 천부당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은 치조로 이게 인기 정말 3개월 남겨두고 있고 대선을 그냥 다 자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몰라도 살아있는 권력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윤회간이에요 윤회간이 주당이 되면 반윤 비윤이 권성동이 물러난다고 해서 반윤 비윤으로 가지는 않아요 배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해서 반론을 안 펼 수가 없는데 제가 바람이 아니고요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 행보를 좀 주의깊게 보시면 제 판단이 취재에 의한 거라서 맞을 수 있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셨는데 살아는 있어요 근데 링계를 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당에서는 항상 이게 역동적입니다 지금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반대 세력이 결집이 됐어요 벌써 다른 목소리 있는 게 아까 쭉 명단 읽어주셨잖아요 5명 이상 나왔거든요 다 중진들이에요 네, 전부예요 5명이 전부예요 중진이다 5명이 전부다 서로 평가가 다른데 배철호 의원께서 심판 좀 봐주세요 아까 8명 기사였어요 김웅헌아 더 있다는 겁니다 더 있다는 거고요 5명이든 힘도 못 쓰는 사람 보세요 8명이든 어쨌든 지금 그런 게 삐져나오는 건 사실 같아요 이를테면 말은 다 그렇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초기의 동력 확보라지만 그래서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대해서 사실 가뜩이나 이준석 때문에 속시끄럽고 어수선한데 굳이 말보태서 더 혼란만 가중시킨 거 아니냐라는 기조에서 거짓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냐 용사는 지도부는 또 한편 이준석은 뭐냐 사실 그걸 이제 비윤, 단윤이 더 세력화되고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목소리가 삐져나왔다 아주 민감하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자료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고 나서 아 뭐 이거는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나왔고 분석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또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이 또 지지도가 올라가야 우리 국민들 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지도를 올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짧게 세 분의 말씀 드릴 텐데 이은영 부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줘야 된다? 아니죠, 그건 대통령 메시지 필요 없고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얘기하고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게 첫째고요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장을 정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시고 아까 제가 4개의 기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본안 판결까지는 안 나오면 9월 14일에 이의신청하고 항구한다고 했는데 그거도 이의신청까지 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법 리스크를, 당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간다? 이건 진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해놓고 민생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준석 당대표는 손을 내밀어서 뭔가 좀 휴전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영수회담 받아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수회담을 제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면 저는 받자고 할 것 같아요 참모라면 진짜요? 근데 그거 받을지 안 받을지도 지켜보기는 안 받으면 속저분 대통령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배수연께서는 저는 영수회담을 안 받아요 영수회담을 왜 안 받느냐 하면 어차피 이거는 영수회담을 떠나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수많은 조언을 줘봐야 그것 좀 주세요 해법을 좀 주십시오 그냥 바람에 묻혀서 지나갈 조언은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저는 제 조언이 맞아요 이 조언은 뭐냐면 결국 윤명 대결 대전 또 전쟁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걸 좋게 이야기하면 윤명의 경쟁이에요 그러면 경쟁을 하다 보면 바뀌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 속에서 대선 때도 그때도 그 대선 상황 속에서는 이준석이 손을 들어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이 전쟁 상태라의 사람이 변한다 우리가 전쟁이 되면 그때는 당 내부의 모든 그런 갈등들도 녹여내고 그냥 끌어안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전략이네요 이제 나라가 막 혼란스러울 때 그렇죠 정리가 안 될 때 저봐라 저기 외부에 저기 있다 자 우리 함께 뭉쳐서 저놈들과 싸우자 이래버리면 나가라 저놈을 쫓아라 사극이 되어버리니까 사극 버전이 되는데 저는 이 윤명 경쟁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바뀔 수밖에 없으리라 다른 조언은 다 먹히지를 않고 본인이 절벽의 위기에 닥쳐봐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배 의원께서는 도와주신다면 지금 지지율 반등 모멘텀이 쉽게 안 보입니다 원인을 따져봤을 때 이준석, 김건희, 권성동 사전에 다 충분히 야 저 불안하다 혹은 좀 어찌 될까 어찌 보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했는데도 터져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글쎄요 단기 모멘텀 이슈를 통한 모멘텀 플레이로 올릴 수 있는 게 있느냐 좀 없어보니 어차피 지지율 회복도 장기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인사네, 협치네, 소통이네 경제네 이거 사실 단기적으로 체감되고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는군요 바로 피드백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이슈나 아젠다가 아니죠 그런 문제고 그 와중에 폭탄까지 터져버렸는데 영수회담은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추석전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추석안에서 이재명 판 깔아줄 이유는 없을 거다 추석 이후의 시기를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추석안에서 속시끄럽고 가뜩이나 주저앉는 마당에 이재명 이야기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것이며 들어서 답은 줘야 될 텐데 둘이 밥 먹고 얼굴 보려고 모이는 자리는 아닐 텐데 그러면 답 줄 주제도 마뜩치 않고 어쨌든 조율 내지는 일정 핑계로 추석 이후로 합시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재명 신임 대표가 공격적으로 영수회담을 던지고 당직 인선도 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빨리 좀 추석을 했다 당장 민주당도 이럴테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친명 홀로 민주당이 아니라 친문이라든지 안에서 더불어서 우선 내부 정렬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다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그런데 거기 용산에서 숟가락을 얹어줄 일은 없지 않느냐 하더라도 수석이 왜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저는 이준석도 안 만나는데 이재명 만나겠어요 두 번째 항상 이야기하는 게 법과 원칙이잖아요 사법 수사 선상에 올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만나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아예 다른 다른 인물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그런 어떤 입씨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검사 출신의 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마치 피의자를 대하듯이 최강욱 의원을 대했고 서로 누가 피해자라는 그런 어떤 피해자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맥락에서 본다면 대통령도 왠지 제 느낌엔 이재명 당대표를 피의자 보듯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 만나줄 일이 있겠는가 아 깜짝이야 만납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만납니다 아니 내가 깜짝 놀랐는데 기념식장에서 어디요 기념식장에서 만납니다 어느 기념식장 무슨 국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네 그건 영수 회담이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네 아이고 나 심장 떨어졌네 제가 이 상황에서 김명준 MBN 앵커로 빙의한 예종찬 소장의 숭대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담입니까 회담이에요 회담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담은 아니다 회담입니까 회담이에요 레이더드십니까 어쨌든 빨리 만나는 게 저는 좀 피로도 하고 국민들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 좀 정치권에서 좀 사회적 해법 문화의 해법을 좀 찾기를 바랄 건데 어쨌든 그 용산도 그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영수 회담 얘기를 날짜를 역사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일대당 당대표 선출돼서 최단시간에 만난 적은 언제이며 또 언제가 가장 늦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저기 만나는 건 안 만날 수는 없죠 회담장에서 만나는 건 더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영수 회담 관련 보도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과거의 사례와 분석해서 분명히 나올 거고 비교해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균형의 스픽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짓고 가라고 저희 PD가 지금 아우성이에요 자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했다가 당대표는 이재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이지요 하지만 이제 보도들을 보면 예상했던 보도들 뭐 득표율 어쩌고 다 나왔어요 저 거론 안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은 당대표 이재명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해야 차기 유리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아무튼 지금은 문재인의 길을 가기 위한 이재명의 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들을 짧게만 듣고 저희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이은영 소장님 일단은 어저께 수락연설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이기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당원들이 77.77%의 득표율을 사실 민주당 최고 당대표 득표율이거든요 정말로 지난 대선에서 그 0.73, 74% 이 정도의 차이로 증거에 대한 그게 너무 남아있는데 승복을 하려고 하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재명에게 우리가 반드시 집권을 합시다 정말 대한민국 호를 제대로 잘 이끌어봅시다 그런 지금 반영이 이번 지지율에 나왔다 저는 득표율에 나왔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는 그런 정당이긴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싸우는 쌈딱의 이미지보다는 약간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걸 좀 안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좀 취할 것이고 그 속에서 본인의 장점인 실력 특히 정책이라든지 뭔가 결과물을 남기는 이런 실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슈를 읽는 감각은 정치인으로서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이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긴 해요 이슈를 읽다 보니까 너무 가볍다 지난 대선에서 그게 나와서 그래서 조금 믿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이슈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진중함도 이번에는 그런 걸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당대표로서 그래서 조금 더 무겁게 가면서 조금 더 여당의 야당이지만 여당의 당대표와 같은 행보를 취하되 당은 정배를 좀 해서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정의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은요? 역시 이재명 대선 또 지방선거도 진두지회에서 이제 2024년 총선까지 진두지회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3세판 3번 심판을 받는 거죠 평가를 받는 건데 저는 사람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서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안 바뀌어요 이재명 대표도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스크를 누군가에 대해서 의존한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사법적 리스크 예 배우자 리스크 본인의 그 스타일리스크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이재명 운명도 중요한데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지어 알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저는 이 구절을 한마디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마상에서 말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즉 뭐냐면 한매듭 지으면 좀 다른 모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팬덤 정치와의 결별 두 번째 이현영 소장 포인트 저도 백번 공감한 점 뭐냐면 지금 국민들은 나라 돌아가는 거나 여당 대통령 하는 거 보면서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는데 다시 거기다 기름 좀 더 붓는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영을 넘어서서 진영을 넘어서 중도와 무당체에게 조용한 공격적인 행보라고 그럴까요 지금 뭐냐면 민주당 전천대회에 그런 말이 있던데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력 정당이 되겠다 지금 뭐냐면 지금은 윤석열을 국민의힘을 좀 맺게 준열하게 질적하라가 아니라 너희 생각은 뭐냐 170기 힘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과연 다음 총선 이재명 본인의 이유, 행복 민주당의 살 길이 있는 거지 여기서 뭐 화가 나는데 거기서 말 한마디 더 보탠다고 한들 민주당 지지도 얼마나 올라갈 것이며 이재명 개인의 어떤 역량 정치적 자산은 또 얼마큼 달라질 것인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평가 기념하게 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